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흑나게 이 아래 아래 푸뿌나게 보자 잘했어 이거 만드는 게 좀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홀렸는데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고 문화가 많은 거 알게 되었어요. 아세요. 어떤 걸 샀는데 알게 되었어요. 아세요. 문화원 수업 정말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기회되면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. 아세요. 문화원에 꼭 가보고 싶어요.